내 손으로 만든 핑크캐슬의 피나레를 드디어 마주하는구나! 안되면 될 때까지! 라고 내가 말했지? 이제 나 갬린이는 탈출이다! 아이 정말 내가 너무 빨리 끝내버려서 다들 당황스러운거지? 어쩌겠어 내가 또 한다면 하는 성격인걸? 굿드림 친구들! 오늘도 핑크캐슬로 출석 완료! 어때? 자꾸 보니까 더 사랑스러운거 같지 않아? 아이 참 언제 봐도 예쁘다니까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핑크 앤 부블리! 느낌 아니깐! 아 맞다! 미션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던데? 음 다음 미션은 뭘까? 지금 바로 보여주세요! 아이 뭐야 미션2는 게이트에서 인생샷을 한장씩 찍어오면 된다는거지? 아 이건 뭐 완전 된 전문분야잖아? 갬린이 때와는 다른 멋진 모습을 보여주겠어! 기대하라고! 좋아! 게이트가 총 3개고 게이트마다 한장씩 인생샷을 찍어야 하니까 우선 1번 게이트부터 시작해보자! 게이트 1번 앞에 도착 완료! 음... 카메라는 이렇게 들면 되는건가? 오 예쁘다! 아 오늘 외모 컨디션이 좀 좋은데? 카메라도 오케이! 외모 점검도 오케이! 이제 미션을 시작하러 가보실까? 가자! 순간이동! 뿅! 아... 아휴 어지럽다 아 순간이동이 너무 빨랐나? 다시 정신집중! 안돼 안돼 미션해야지! 어디 한번 게이트 1을 둘러볼까? 음... 포토스팟이 엄청 많은거 같지 않아? 필살기! 인생샷 레이더 작동! 게이트 1은 여기 이 그네가 하이라이트지 날개가 진짜 예쁘지 않아? 일단 기본으로 한장! 이건 내 팁인데 짝다리를 짚어주면 다리가 길어보인단 말씀? 다음은 머리 위로 뿔! 뿔! 이건 내 비장의 무기인데! 좋았어! 다음은 어디서 찍어볼까? 가운데엔 보블리 양옆으로는 그네까지? 아 여기선 안찍을 수가 없다 카메라 준비됐지? 턱 위에까지 잘 보이려면? 짬뿔사시다! 아 타이밍이 안맞네 아 이거 찌면서 촬영까지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 아 눈까지 감아버리고 이번엔 제대로 가보자 지금이다! 나이스! 성공! 오 여기 앞쪽도 사진 찍으면 되게 예쁘겠다 일단 테스트로 한번 찍어볼까? 오 좋은데? 오 여기 뭔가 공간도 넓고 배경도 깔끔한 게 호우! 내 안에 숨겨둔 댄스 본능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원 투 호우!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퍼포먼스였다 미니 보블리 미니 보블리랑도 찍어보라고? 좋아 작은 디테일까지 놓치지 않아야 진정한 고수 아니겠어? 이번엔 보블리 어깨에 기댄 컨셉으로 아 이거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 보이지 않아? 음 이 정도면 게이틀 포토스팟은 다 돌아본 것 같은데 어디 한번 찍은 사진들을 확인해볼까? 게이틀은 스윙존이니까 아무래도 그네랑 찍은 사진들이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음 뭔가 아쉽단 말이지 이 사진도 괜찮고 아 이것도 포기하기 나 아깝다 그래도 자꾸 눈이 가는 건 이거다 내 댄스 열정이 배경이랑 해서 사진 안에 잘 담겼어 게이틀에서는 그래 너로 정했다 어때 내 사진 실력에 다들 조금씩 감탄하는 중인가? 그 감탄 그대로 이어받아서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여 어? 어 어디 갔지? 아 오다가 떨어뜨렸나? 혹시 점프도 못하던 보블리 보신 분 계세요? 일단 게이틀에서는 맞아 2층 정원으로 올라가야지 으차 여기 이 중간에 서서 구도도 잘 맞추고 점프! 이번 점프샷은 한 번에 성공이다 아 정말 갈수록 사진 찍는 실력도 느는데 이건 점프샷의 원샷 원키를 자축하는 성공의 퍼포먼스 지금 이 순간을 친구들의 마음속에 짜장 다음은 어디가 좋을까? 아 맞다! 저기 소파랑 배경도 엄청 잘 어울린단 말이지? 소파 위에 앉아서 구도 한번 잡아볼까? 이게 또 그냥 앉아있는 게 밋밋한 것 같으면 무심하게 옆으로 누워지는 거야 내 집 같은 편안함 느낌 알지? 이번엔 또 어디에서 찍어볼까? 아 진짜 사람 쉽게 안 변해 이것도 어떻게 빠져나가라는 거야? 뭐야 이렇게 또 갑자기 끝난다고? 아이 자꾸 이러기야? 한창 분위기 탔는데 돌아와 돌아와 헤이 친구들 남은 인생샷 사진도 궁금하지 않아? 엄청난 사진칩도 대방출 할텐데 말이야 우린 금방 또 보자구 Native fantastic número 3 ELLE 너무 저렇게 다 돌아와 아주 妳 잘